예 그런것 같아요. 사람들 되게 잘하네. 아무래도 막 유튜브 영상같은거 보고 뭐 막 그러니까 실력이 늘 수 밖에 설명 잘 되어 있는거 영상 되게 많던데 유튜브 영상이 뜨나? 뱅킹을 했까봐? 네 그러니까 음 나만의 비법이 없어요. 옛날에는 비기 이런거 혼자 많았고 이런게 되게 많았었는데 이제 그런게 없네 어잉 어잉 맞아요. 옛날에는 막 타지가 가지고 타지가서 막 패턴 배우고 막 그랬었다. 옛날에는 그사람 뭐 아 테리트 되게 잘한다 그러면서 아 쉽게 봤네 뱅킹이 돈이 많아 아 구라님 강이야 아 그런거 숨기는 삶이 있다고요 되는데 오른발이 또 신차 않네 옛날에는 진짜 패턴 배우로 막 가고 이랬었어요 옛날에